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늦은 시간 야밤입니다. 야밤. 이제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날은 또 싸늘해지고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천혜자니까 하루하루 재미있게 즐겁게 유쾌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주가 조금 아쉬웠죠. 많이 좀 빠지 빠지는 것 같아서 삼성도 좀 비리비리 했고 오늘 같은 날 좀 치고 올라가줘야 하는데 뭔가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지수는 1.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올라가줘야 하는데 뭐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짜증 났는데 하여튼 오늘 코스피지수는 1.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 애들이 오늘 4,1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끌었고 코스닥? 코스닥도 동반 하락을 하는 거야.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3.55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2450.47로 장을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 코스피지수가 오름세를 좀 보이다 보니 2,491.13까지 상승을 했죠.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니까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해더라. 이때 개인들이 한 4,600억 정도 외국인이 한 162억 정도 사들였는데 반면에 기관 홀로 4,121억 정도 팔아치워요. 팔아치웠고 이날 기관 애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코젝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짜리에요. 2X ETF인데 하여튼 1,101억 정도 가량을 정리를 합니다. 1,101억 정도 가량 했고 코스피 200의 그 선물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보니까 역으로 2배 추종하는 거야. 2배로 추종해요. 아주 웃겨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에도 배팅하는 게 있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추종지수 하락으로 3.3% 오르자 차익실현에 나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뜨는 거죠. 하여튼 기관 애들은 현대로템을 698억, 현대모비스 585억, 메리츠 293억 정리합니다. KB금용 259억, 신한지주 234억 등도 하여튼 막 팔아치웠어. 반면에 포스코케미컬 437억, 코덱스 레버리지 418억, LG 403, 기아 352억 정도 담았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자를 집중적으로 쓴 매수를 합니다. 외인들은 삼성자 주식을 4790억, 4790억을 또 샀어요. 잘 산다. SDI 492억, LG 생건 380억, LG 엔솔 341억. 외인들이 막 주워 담습니까. 계속 쭉쭉쭉쭉 해요.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비금속광물, 종임목재, 섬유의복 이쪽이 강세였어요. 반면에는 운수창고 이런 쪽 많이 빠지더라고 철강금속이 좀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4기종목 10개 중에 8개가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2% 납불로 기록했고 반면에 LG 엔솔 소폭 상승합니다. 이날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물량이 풀린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최저 3.16% 떨어졌는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63포인트 정도 내려서 738.62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한 546억 268억 정도 순매도 했고 반면에 개미들이 홀로 887억을 순매수를 했죠.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이런 쪽이 좀 올랐고 반면에 제약, 의료정밀기기, 섬유의료 이쪽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보니까 7개가 떨어져요. 7개가 떨어졌는데 셀트리넬스케어, 카카오게임, 퍼라비스, HLB 등이 모두 하락을 했고 반면에 리노공업, 에코프로 등이 상승을 합니다. 이날 달라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0.32% 떨어져서 1227.40이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미래에서 써서 그래요. 원화 강세에도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매도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번 주는 투자자들이 살펴볼 요인이 많은 슈퍼위크로 평가됩니다. 슈퍼위크. 슈퍼위크로 평가하는데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정례 행위가 열릴 것 같고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도 이제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1일에는 1월달 ISM 제조업지수, 3일에는 1월 고용보고서, 1월에는 ISM 비제조업지수 등이 발표가 돼요. 연방준비제도의 평가와 실물 경기와 관련된 중요 지표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대형기술주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주가지수 등 같은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보니까 또. 하여튼 뭐 유럽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영국도 좀 빠지고 있고 프랑스도 0.86 정도 빠지고 있네요. 독일도 시원하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지금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나스닥 선물도 보니까 좀 많이 빠지네. 한 1.18% 오늘은 좀 약간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이 들고 필라델피아 반쪽도 빠졌는데 또 빠질 것 같아요. 왠지 한 2,900도 간당간당하지 않겠나 한 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지금 미국장 보니까 프리마켓 보니까 벌써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환율은 1,230원이야. 지금 5원이나 빠졌어요. 환율. 달러 일본에는 한 129.84에니 유가는 79.68달러. 일본에나 944.63원. 유로원은 1,339.5원. 중국 이아나 182.10. 휘발유 1,574.48원입니다. 국제금값은 1,929.4달러. 공대금값은 7만 5,938.86원. 금값이 좀 빠지네요. 그래도 많이 올랐어. 그 돈에 비해서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빠졌고. 조금씩 빠지는 것 같고. 국제금리는 약간 요동쳐요. 지금 벌써 3.557. 또 슬슬 올라가요. 벌써 3.557.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선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선물 보니까. 현재 다우도 한 0.67% 정도. 진짜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지금 낯설이 좀 많이 빠져요. 벌써 1.2% 정도. 현재 좀 신나게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러셀이 한 1% 이상. 현재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많이 빠지네요. 생각으로. 1% 정도 하던 S&P도 많이 빠지고. 별로 청소 없지 않다. 독일은 한 0.6% 정도 빠지고 있네요. 프랑스 0.58. 유로 0.84. 이탈리아 0.4% 빠지는데. 영국이 약간 좀 강부합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영국도 빠질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보니까. 현물 선물. 완전 쌍끄리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삼성선도 오늘 6만 3,300원 갔어요. 많이 빠졌어. 생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차익 실현하는 개미도 좀 있었지만.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내일도 한 좀 빠질 것 같아요. 좀 빠져가지고 좀 조정받지 않겠어요. 한 6만 3,000원 선도 좀 잘하면 간낭간낭하지 않겠나. 한 6만 2,5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한 1% 정도 빠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신나게 올렸어요. 그리고 5선들도 마찬가지로 5만 7,300원까지 많이 밀렸죠. 5만 7,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그래도 내일은 좀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좀 빠진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임하십시오. 빠지면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때 열심히 모으면 돼. 좀 모아가지고 좀 주워담자고. 언제 또 이렇게 모으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좀 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또 오른 거에 대해서 또 심취되면은 사람이 갑자기 또 이게 또 그래.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너무 오른 거에 또 적응되어 버리면 그렇더라고요. 떨어진 거 적응되면 또 그렇지만은. 그래서 항상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